반갑다 직원들! 다들 잘 듣지 않는가? 나를 소개하도록 하지 나는 하스 하스맨이지 일단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군 이번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줬어 정말 고맙다 아쉽게도 저번 영상에서는 미션은 실패했었지 받아라! 파이어볼! 아휴... 정신 빠지... 그래서 이번에는 명예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미션을 도전하겠다 촬영관님 미션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소! 다들 잘 지내고 계셨소? 이번에는 이 사령관이 하스맨에게 새로운 무기를 한 번 줄 것이야 받아라! 이번엔 새로운 무기! AWM이라는 무기일세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알았다 난 반말이고 자식아 너 인성 문제 있어? 아무튼 지금 카라킹이라는 행성에 요괴들이 출몰했다고 하는 지금 가서 내가 준 무기를 사용해서 마지막 요괴를 처치해줄 수 있겠는가? 좋아! 이 요괴들이 처치하면 된다는 거지 가자! 여기는 하스! 여기는 하스!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아 낙하겠다! 낙하! 5, 4, 3, 2, 1 목적지가 아니고 저승길에 도착한 것 같다 아무래도 잘못 때리고 온 것 같아? 이번엔 진짜 간다 5, 4, 3, 2, 1 가슴! 맨! 오케이 첫 번째 요괴를 발견했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 한 마리 찜이야 뭐 거뜬하지? 내가 선물을 하나 보내겠네 네 사령관님 무기가 도착했다 오케이 새로운 무기를 한 번 써볼까? 또 한 명의 요괴를 발견했다 잘 가라 빠이빠이빠이 저기 한 명이 더 있구만 남은 요괴는 단 두 명 사령관님 요괴가 두 명밖에 남지 않았으면 총알도 딱 두 발뿐입니다 야 인마! 내가 총알 아껴 쓰라 그랬잖아 어? 굴라! 총알을 한 백발 주든지 왜 이렇게 적게 준 거야 너 인성 문제 있어? 남은 요괴는 단 한 명 이제 총알이 한 발 남았군 이제 이 총을 버려버리고 마지막 나에게는 힐살기가 있다 요괴가 등장했군 받아라 파이어봉 간다 짜아아야야야야야야! 구 0 샷! 오늘이 탓을ujemy 전还 유 sein 가 nih SHOUT 6은 요괴를 처치하고 마지막 주문을 외운다 고cco 이 정도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겠지? 믿는다 제관들 2은 1 luôn 1 이라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다 이번에는 나도 만족스러운 결과였어 봐봐 할 수 있잖아 자 여러분들도 우리 제군들도 하스맨에게 부탁하고 싶은 미션이나 임무가 있으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오 내가 그러면 하스맨에게 전해주겠소 알겠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이 녀석이 살아있었다니 설마 하스맨이라고 했던가 어디 안 봐 저 모르겠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